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짜장면 세트를 1분 안에 넣는거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타이머 눌러주실 박지빙 구합니다 또 먹어요 한 그릇 다 먹고? 아까 진짜 많이 먹던데 먹방은 돼지인 원래 먹방은 돼지인의 돼지인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준비 시작 왜 안 비벼요? 이걸 왜 굳이 1분 만에 먹지? 그냥 먹으면 되잖아 네 지금 50초 지났습니다 아 50초 아이고 거꾸로 맞죠 50초 지났어요 이거 어떻게 1분 안에 다 먹어요 이거를? 아니 못쓸거 같은데 아니 떡인데요 짜장면은 심지어 아니 절대 1분 안에 다 먹어 네? 24초 남았어요 비벼놨어야 됐네 비벼놨어야 됐네 왜 굳이 이거 1분 안에 먹지 형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먹어요? 내가 봤을 때 실패할 것 같은데 우리 형이 예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싶구나 돼지인을 믿어 돼지인 돼지인이 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먹는 것을 중지하고 그 남은 탕수육은 제가 먹겠습니다 탕수육이다 실패